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문광균 박물관 운영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저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보존 계승하는 한편 이를 지역의 지역 주민, 도민에게 알리고 대중화하고자 충청남도가 2004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연구원은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15개 시군의 학술연구사업, 문화재 발굴 사업, 그다음에 현재 저희 충남역사박물관 운영 등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면함 선생과 관련한 기록화 사업이 있죠. 그 면함 최익현 선생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면함 최익현 선생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조선시대 한말에 상당히 유명한 대학자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한말 동립운동가로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요. 1833년에 태어나서 1906년 대마도에서 순고하기 전까지 일생을 대한민국, 아, 대한조선과 대한제국, 그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온갖 힘을 쓰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함 선생은 19세기 대학자라 불리는 화소 이항르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문인이셨는데 이분 밑에서 수학을 하시면서 성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춘추 대의라든지 아니면 존화주의 등 성리학적 명분을 중시했던 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몸소 성리학을 채득한 도학자가 19세기 후반에 서구 열강이라든지 일본에 진입했을 때 이를 사상을 몸소 실천한, 실현한, 지행합일의 선구자 혹은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면함 선생의 영정을 모신 곳이 모덕사죠. 네, 맞습니다. 모덕사가 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덕사는 면함 선생님이 이제 1906년 대마도에서 순국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논산 보성의 무덤이 처음에 쓰여졌다가 이후에 예산으로 옮겨갔는데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장남인 운재 최용조라는 분과 그다음에 그의 문인들이 함께 재원을 조달을 해서 1914년에 건립한 면함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1914년에 건립이 된 건가요? 네, 건립이 됐고요. 건립할 때 이제 그 사당, 사후의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면함 선생이 고종에게 받은 밀지 중에 고종의 표현에 따르면, 고종 황제의 표현에 따르면 그 경에 그대의 높은 덕을 흠모한다라는 모경숙덕이라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 덕을 따와서 이름을 모덕사로 짓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1984년에 충청남도가 충남의 중요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이를 기리고자 문화재로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상태인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이 모덕사의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 청양 모덕사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은 지금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상도를 비롯해서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각 시군에서 좀 규모가 큰 문화관광사업 유교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청양군에서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최익현 선생을 모시고 있는 모덕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이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4년에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에 모덕사 그 자리에 건립이 될 예정인데 문화관이 건립이 되면 안에 유물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모덕사에 있는 안에 있는 유물들을 정리해서 전시기획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최근에 모덕사에서 고문헌 2만여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이 사업을 수행을 해가면서 모덕사에 있는 소장 유물을 그중에서 생활유물도 있고 고문헌도 있고 다양한 유물들이 있는데 먼저 고문헌 중심으로 일단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면함 선생의 후손분들이 춘추각이라고 하는 모덕사 안에 건물에 중요 서적이라든지 문헌을 정리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굴한 발굴이라고 하는 편은 좀 오하지만 발견이라고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방, 면함 선생이 원래 경기도 포천 출신인데 나중에 1900년에 청양정산으로 이주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정사라고 해서 일종의 사랑방에 문인들을 놓고 후확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사랑방 안체, 벽체 부분에 나무 괴짝이 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방치된 상태로 쌓여 있고 나무 괴짝이요? 네, 괴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짝에 저는 당연히 문서가 있을 것이라고 꺼내봤는데 상당히 좀 훼손되고 그다음에 조미 많이 먹은 상태로 다섯 개짝 정도가 지금 있었고 열어보니까 이제 면함 선생과 그 후손분들이 쓴 간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면함, 이거는 이제 아직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 면함 선생이 충청도 지금 아산 당시에는 신창현감을 역임했었는데 신창현감 재직시에 이제 작성했던 공문서들 이런 문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면함 선생의 일생을 수목화로 그린 12폭의 병풍 이런 유물들도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충청권에서 다량의 고문원이 발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지금 이 고문서 사업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지금 방대한 고문원이 나온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논산에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인인 명재 선생의 고택에서 이와 비슷한 문서군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최초의 성과이자 충청남도의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유물의 가치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이제 학술 연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정책으로 활용할 때는 아무래도 문서가 많아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다량의 유물 발견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고문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록화 사업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록화 사업이 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이 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모덕사에서 발견된 2만여 점의 고문원은 현재 지금 충남역사박물관의 수장고에 지금 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문서의 평판, 사진 촬영, 자료 해제 등의 기록화를 통해 향후 청양 모덕사 소장 유물 도록을 지금 가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인데 먼저 현재 모덕사 소장 유물 중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유물이 다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청도 신창현감으로 지임할 때 이런 공문서들, 그 다음에 고종에게 제출한 상소 초본, 그 다음에 심의폭의 병풍 이런 중요한 문화재들은 지정 문화재로 지금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 사료에 대해서는 번역사업을 통해서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면함선생의 문집인 면함집도 지금 전체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함집 번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장남이 최영조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의 문집인 운재집과 면함선생님이 상당히 정치활동을 하면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제주도에 유배를 가신 적도 있고 흑산도에 유배를 가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헌병대에 두 차례 또 구금대기도 하셨고 마지막은 대마도에 유폐가 되어서 거기에서 순국을 하시는데 이런 유배라든지 아니면 고초를 겪으실 때마다 일기를 남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를 베려갈 때마다 일기를 남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료들은 꼭 번역을 해서 도민과 지역민에게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준공을 할 생각인 선비충이 문화관의 전시기획입니다. 문화관의 경우 모덕사 소장 유물을 대상으로 전시가 될 계획이므로 여기에 전시가 유물을 판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전시가 구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텐데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번역 작업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사업이나 계획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충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학술 세미나를 좀 자주 개최해서 일반 대중에게 좀 알리고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좀 환기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충남의 독립운동 관련 학술서를 좀 간행을 해서 역시 대중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연구원에서 2020년에 충남의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사책으로 간행한 바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독립운동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요. 한번 시간이 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선양을 하고 그 후손들을 대우해주는 이러한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단계적으로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으려면 이런 유물기록화 왜냐하면 자료의 근거에서 독립운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수집과 유물기록화 사업이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의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이 부분 좀 궁금한 게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지금 저희가 그간에는 숨은 독립운동가보다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선양을 해왔는데 2020년도부터 그분들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충남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을 것인데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이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예산, 서천, 구여 등 3개군에서 약 350명 미, 서운 독립운동가, 숨은 독립운동가를 할 수 있겠죠. 서운되지 않았으니까요. 2021년에는 서산과 천안 2개군에서 약 250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했고요. 올해는 아산과 추가적으로 부여지역에 독립운동가를 더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독립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유공자? 네. 왜냐하면 이건 또 다시 유공자가 되려면 보건처에 신청을 하고 하는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후손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충남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재차 좀 드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더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술연구사업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책자 발간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리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청남도에서 충남형 독립운동 기관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먼저 저희보다는 경상북도에서 먼저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충청남도도 그에 못지않게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충남에서도 지금 충남형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이를 이제 지역민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알려보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가유공자가 두 번째로 지금 많이 배출된 곳이 우리 충남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부장님께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금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는데 그동안 좀 활동하시면서 참 기억에 남는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주민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시 좀 모덕사 사업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학부 졸업 논문을 면함 최익현 연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학부 논문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글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했던 첫 연구사업이 모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간찰, 편지들을 좀 정리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연구원에 입사해서 처음 맡게 된 사업도 공교롭게도 면함 최익현 선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업과 같이 연기가 되어 있는 건데 제 원래 전공은 면함 선생 전공자가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면함 선생과 관련된 일에 계속 지금 2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금 청양 모덕사 소장 유물 기록과 사업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가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왠지 또 다른 면함 선생 관련 사업과 사업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그리고 저희 충남역사박물관은 지역 주민 도민과 함께 충남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앞으로 지역 주민 도민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거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방송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께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그리고 충남역사박물관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 개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 분께서 도민들께서 아직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관심이 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도 충남의 역사를 충남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많은 힘을 기울 테니까 지역민과 도민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충남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덕사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 면함 최익현 선생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 충남의 역사를 연구하고 알리는 활동에 지역 주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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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